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장터입니다 오늘 뉴스장터는 화면에 보이는 이찬원과 관련해서 기분 좋은 소식이 하나 있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지금 이찬원이 코로나 확진 판정 때문에 자가격리 상태가 있지 않습니까 자 이찬원의 확진 판정으로 지금 방송계가 초비상이 걸려있는 상태인데요 자 이런 우울한 상태 이찬원도 우울하고 이찬원 팬 여러분들도 우울한데 기분 좋은 소식은 이찬원이 지난 1일 유튜브 채널을 재개하지 않았습니까 그동안 1년 동안에 활동을 하지 않다가 다시 시작했는데 자 이렇습니다 시작할 당시에 8만 5천명이었던 자 보시겠습니다 유튜브 채널의 구독자가 14만 명을 돌파했다고 합니다 대단한 인기입니다 말하자면 5일 만에 근 8만 5천명이니까요 한 6만 명 정도가 늘어난 거예요 아 이찬원의 인기는 살아있습니다 자 유튜브 채널에 들어가서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요 이렇습니다 자 이찬원 구독자 14만 5천명입니다 아 대단하네요 그리고 자 지난 1일날 올렸던 이찬원 유튜브 시작합니다 깜짝 콘서트 공약 대공개라는 제목의 영상은 조회수가 무려 보시겠습니다 87만 자 보시겠습니다 87만 뷰를 찍었습니다 이렇게 인기가 살아있는데요 자 이 사진은 지금 오늘입니다 5일 오후 7시부터 생방송으로 유튜브에서 생중계되는 M&A입니다 메론 뮤직 어워즈의 녹화 그러니까 확진되기 전에 이찬원이 코로나 확진 전에 멤버들과 함께 M&A에 참여해서 찍었던 사진입니다 지금 찍은 게 아닙니다 그 사진이 오늘 오후 7시서부터 본식이라고 하는데요 그 본식을 위해서 녹화했을 당시의 장면입니다 이렇게 다정했던 모습인데 자 확진 판정으로 트롯맨들도 모두 지금 자가격리가 되어있는 상태고요 이찬원도 자가격리가 되어있는 상태인데 어쨌든 많은 팬들이 이것 때문에 이찬원의 건강 때문에 엄청나게 우려하고 걱정하고 있는데 특별히 건강에 이상이 있는 건 아닙니다 무증상 감염자이기 때문에 건강에 이상이 있는 건 아니고 2주 동안 잘 버티면 또 다시 건강하게 가수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이찬원의 선제적 자발적 검진 요청입니다 만일 본인이 접촉했던 사람 중에 확진자가 있어서 걱정이 돼서 자발적으로 검사를 요청한 거예요 그래서 확진 판결이 났기 때문에 그래도 불행 중 다행으로 여기서 많은 방역 관리를 할 수 있어서 더 이상의 피해 확산을 방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방역 당국에서도 다행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선제적 자발적 검사 요청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런 점에서는 불행 중에 다행이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는데 이런 우울한 환경 속에서 많은 팬들이 우울한 그런 상황인데요 여기에 이찬원이 지난 1일, 1년 만에 다시 시작한 유튜브 채널이 5일 만에 6만 명 이상의 구독자가 늘었다는 소식을 정리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데요 어떻습니까? 이찬원의 인기는 살아 있습니다 코로나19는 지나갈 거로 지금 예측을 하고 있고요 지금 밀접 접촉자들의 검진을 해왔는데요 추가 확진자는 지금까지는 한 명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아티스트, 연예인들은 물론이고 스태프들도 지금 검진을 하고 있는데 추가 확진자가 나오지 않은 것도 다행이라고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찬원 팬 여러분들이 우울해 할 것 같아서 이찬원에 새로 시작한 유튜브 채널의 구독자가 급속히 늘었다는 소식을 정리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조금 걱정스럽고 우울하더라도 이런 좋은 소식으로 기분을 달래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뉴스장터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고요 혹시 뉴스장터 구독하지 않으신 분들이 계시면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 여기서 영상 마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